오늘 노랑이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궁금해했을까요? K-NUDL 관련주 중에서요. LG화학, 동아화성, 모트렉스 등 다양한 종목이 있었지만 특히 동아화성이 가장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이 꼽아주신 종목이 오늘 동아화성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6.86%, 시장이 워낙에 잘 갔기 때문에 동아화성도 같이 움직여준 것 같긴 한데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늘 오르긴 했군요. 동아화성 어떻게 보세요, 해결사님? 동아화성은 일단 오늘 자동차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달렸죠.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섹터들도 괜찮게 움직였고 그리고 현대위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대형주들도 잘 움직여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소 섹터도 같이 움직인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친환경 관련된 자동차 관련 섹터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LG전자라든지 LG화학 2차전지 그리고 현대차 역시 지금 수소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작년 말에 나왔던 이슈죠. LG전자가 상한가 첫날. 그렇죠, 벌써 작년이네요. 그렇죠, 작년에 나왔던 이슈인데 전기 엔진을 만든다는, 전기 모터를 만든다는 전쟁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 아이카 관련해서 애플에서 전기자동차 시장에 뛰어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린 뉴딜 관련된 섹터 안에 지금 이 수소, 전기, 친환경, 자동차 섹터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동화화성은 수소 전지 관련주인데 수소 연료 관련주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랑 연결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소로 발전소를 운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전소랑은 또 다른 거죠, 의원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대신에 수소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수소를 발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고출력의 그렇죠, 공장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수소로 이렇게 발전소를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찌 되었든 제 생각에 수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린 뉴딜 관련해서 본다 하면 이런 인프라 관련 주들을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전소를 확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동화화성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승 흐름 쭉 잘 나와주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잘 거쳐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화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저점이 9,750원 정도가 되는데 이 가격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조정이라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생각되는 11,500원대 위로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가는 흐름으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노랑이 궁금주 중에서 여러 가지 후보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스텝으로 움직일 종목들 중에 수소차 또 수소 관련한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또 하필 댓글에서 저희 후보에 있었던 모트렉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오늘 또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9.92% 올라주면서 동화화성보다 더 강한 시세 분출을 내준 종목이거든요. 모트렉스도 살짝 봐주세요, 교사님. 모트렉스도 제가 채팅방에서는 11월 초쯤에 조정 나오는 저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종목을 약간 박스권 상단에서 이렇게 공략을 하신 분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쪽 자율주행 섹터는 어차피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지금 주가가 4배, 5배 이렇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 조정 거치고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보셨던 동화화성과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시세가 나오고 가격 조정은 거치고 그리고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방향을 상승으로 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자율주행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섹터 이런 부분들 다 같이 묶어서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 높은데 오늘 이쪽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확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내일 정도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저점을 잘 한번 노려보시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박스권 하단을 이탈한다든지 그런 흐름이 추세가 꺾여버린다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하면 손절을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같이 강한 장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나 수소차 지금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정부 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지금 친환경 자동차가 전체 시장 판매 시장, 자동차 판매 시장의 6% 정도를 작년에 차지를 했었어요. 신차 판매에. 그런데 이게 그 전년도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한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아마 더 많은 자동차들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친환경 자동차 섹터는 이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군이다 생각하시고요.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그냥 지르셔서 고점에서 물리시지 마시고요. 항상 분할 매수, 조정 시 매수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